국내 첫 레즈비언 부부인 김규진 씨와 김세현 씨가 딸 라니를 출산했습니다. 김규진 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 출산 완료라는 글을 게시하며 출산 사실을 알렸습니다. 김규진 씨는 2019년 김세현 씨와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된 뒤 같은 해 11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이후 벨기에의 한 난임 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아이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규진 씨는 다양한 가족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.